기아 자동차의 K5 터보 모델과 빙상 경주를 펼치는 영상이 온라인 공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기아 차 84,300 플러스 4.07% 는 자사의 홍보대사로 위촉한 이상화와 K5 터보의 50m 빙상 경주 영상이 지난 18일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공개된 이후 일주일 만에 조회수 20만 건을 넘어섰다고 26일 발표했다. 아이스링크에서 막상막하의 대결 끝에 이상화가 0.55초 차이로 K5 터보의 승리를 거두는 이 영상은 기아 차 측에서 이상화에게 100m 대결을 새로 제안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www.youtube.com 워치 비등호 아이파이히 XW 기아 차는 공식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이상화의 500m 빙상 세계 최고 기록 36초 36 경신을 염원하는 댓글을 모으는 36초 응원 레이스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 참여자 중 한 명을 추첨해 소치에서 경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서옥쯤 기자벤처의 탱경